파프리카 거자 닭가슴살 냉채 먹을 겁니다 냉채 자 선물에 좀 담가줄겁니다 이렇게 담가주시면 조금 더 아삭아삭한 그런 양배추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한번 썰어줄게요 얇게 수분을 많이 머금을수록 아삭아삭한 냉채의 맛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지끈 바로 조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소스에 들어갈 재료이기 때문에 잘게 다져주세요 이거 한번 뽑을거면 굵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마늘 넣어주고요 겨자를 이거 갈면은 딱 한 숟가락 정도 돼요 한 숟가락 정도 식초 어우 벌써 냄새가 셔 이거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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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깊은 맛을 이렇게 해요 더해줄 수 있는 미림을 한 숟가락 정도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물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두 숟가락 콕 겨자 요고 쪼끔 야 거품나 엔젤링이 생기고 있어 엔젤링 나사인줄 야 훨씬 맛있어 거품이 거품이 좀 생겼는데 그냥 손으로 찢어 주시면 돼요 너무 짧지 않게 씹을 게 있어야죠 다이어트 중에 제일 짧다는 게 먹었는데 먹은 거 같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라고 하더라도 냉채라고 하더라도 씹을 게 있게끔 덩어리지게 탈수기에다가 야채를 다이어트 수분을 빼서 어우 색깔 이쁘다 그죠 색깔 기가 막혀 그냥 닭고기 더 그냥 막 뿌려 얹어 그냥 막 얹어 그냥 요렇게만 완성이 된거죠 소스를 이제 뿌려주면 끝인데 완성됐습니다 오 밑에 소스들이 촉촉하니 있어 이쪽에다 촉촉하게 소스를 촉촉하게 담궈갖고 요렇게 잡아갖고 음 음 5 4 3 2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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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5 사이다가 있어야되네